연애선수와 연애초보 더 끌리는 스타일은? 저는 초보도 있고 선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초보를 만났을 때가 더 좋았어요? 네 훨씬 훨씬 좋았어요? 네 뭐 뒤지셨어요 혹시? 사실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? 멍텅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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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멍텅구리 자 상균씨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네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자 박성민씨 분위기 있겠죠? 딱총 부대입니다 딱총 부대 안타깝네요 쉬는 날이 별로 없으실까요? 아 저는 뭐 누가 쉬는 장에 따라 바뀌든 아니든 좋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됐어요? 세 분 혈액형 여쭤도 되나요? 아 오래됐어요? 세 분 혈액형 여쭤도 되나요? 아 박성민 선수 정유종합 선수가 얘기할 때 네 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아 오래됐어요? 세 분 혈액형 여쭤도 되나요? 아 혈액형을 왜 물어보죠? 박성균 아 무슨 우동가죠? 박성균 지금 A형이거든요 예예 아 왜 왜 또 왜 앨런카드를 왜 왜 왜 자 경고 누가 경고입니까? 어? 경고? 딱 오형 비형이라고 생각해서 비형 네? 저요? 네? 저요? 아 박성균 아 잠깐만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말수 줄이라 했잖아요 이 목돌리야 그러니까요 이거 저거 너무 많다 네 강섭이나 맘에 가르쳐서 하는 건 안 돼 강섭이나 남의 말을 가르쳐서 하는 건 안 돼 경고야 우리 박성균 성균 가서 더욱더 냉철해 주시고 아 지금 성균 씨 탱글 나눠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뭘 걸어 아니 아 박성균 굉장히 위축되는데 왜냐면 저 정도까지 앞으로 안 나와도 되는데 거의 얼굴에다 갖다 두고 남의 말을 바로 치고 엑스하고 거의 여기다 갖다 대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균 씨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게 경고가 무섭네요